네, 올바른 골반 회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, 윤영호 프로입니다. 100타 이상 치시는 분들이나 싱글 플레어나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실수인데요. 패싱 하실 때 골반이 회전이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뒷땅이 나오고 그 보안 동작으로 이렇게 너무 체중이 과하게 하다 보면 가파라는 스윙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집어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는 어데스 하실 때 이 무릎 각도를 스윙 내내 꼭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. 절대 펴지시면 안 됩니다. 무릎 각도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.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 하실 때 골반이 이렇게 절대 밀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만 회전시켜주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 자리에서만 회전시켜주셔도 충분히 체중 이동 다 됩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골반을 유심히 봐주세요. 이렇게 백스윙을 그 자리로 회전만 시키면 나중에 체중 이동도 훨씬 쉬워지고 좀 더 강력한 임팩트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